중세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로마 제국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 그런데 로마 제국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고대로마, 동로마, 서로마, 신성로마, 비잔티움 제국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앞서 언급한 로마 제국에 대해 간단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각각의 로마 제국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로마 제국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의 로마 제국 간단 정리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로마 제국은 고대 로마 제국인데 이탈리아, 반도 및 유럽, 그리고 지중해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지배했던 진짜 제국이라 불릴만한 그 제국이 고대 로마 제국이야 하지만 고대 로마 제국은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사망하면서 동서로 분열되는데 이때 동쪽은 황제의 첫째 아들, 서쪽은 둘째 아들이 제국을 통치하게 돼 그러니까 동쪽은 동로마 제국, 서쪽은 서로마 제국이 되는 거지 그런데 서로마 제국은 국력이 약해서 476년에 멸망하고 마라 반면에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불리는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트르크 제국에게 멸망하는 1453년까지 1000년 이상을 번영하며 역사의 천년 제국이라는 이름을 남기게 되지 한편 신성로마 제국은 오토 1세가 황제에 오른 962년부터 프란츠 2세가 제위에서 물러난 1806년까지의 독일 제국 명칭이야 다시 정리해보면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했고 동로마 제국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렇다면 독일 제국을 굳이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명명할 필요가 있을까? 진짜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듯 한데 말이지 따라서 신성로마 제국은 서유럽 역사관으로 볼 때 고대 로마 제국의 부활과 서유럽 교황의 권위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했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